2단계.. 2단계.. 다 달라지게 했거든요 그것만 찍으면 하나만 오른손에선 쉽죠? 왼손에선 이제 지금 말해서 그 부분에 포즈박을 부르시면 근데 상태라서 거긴 극장이 9월부터 잡으셨습니다. 상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입어서 도움을 하고 아들 부분과 옆구리 사이드나 등이 나오는 거죠. 상태라서 연습을 하면 될 수 있나요? 프룸이 여기 딱 뵙을 때 너무 흥미로운 경우도 없죠. 그러면 축구 평후도 있던가? 확신한 마음을 들여가면 오 이거 보면은 오스트窓 조교 이 모양에서 안에서 그냥 애를 마 오 대기 이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ㅏ 쫀쫀쫀쫀 좋은 변화 임기기 기준 끝났다!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말이 너무 빨라서 그래도 1차든 2차든 와주셔서 같이 호응해주시고 그리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날 너무 이해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마스터 클래스 때 또 봬요